자, 16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왕이 제기했던 시기를 맞추는 거네요. 이 책은 진실로 만세에 담길만한 것이다. 신,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하여 바친 아이다. 삼국이야 여러 역사책에서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가려내서 편년째로 기록하였습니다. 동국통감 조선시대죠. 자,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도됐다. 개미자는요 조선 태종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계량을 해가지고 세종시대 때 경자자, 가빈자 등등을 만들어요. 계속 계량이 되는데 가빈자부터는 장영실도 제작에 참여를 해요. 그렇고요.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은 광해군시대고요. 자, 음악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가능된다. 조선 세종시대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제작. 한양의 개중한 역법서 칠정산 대표님 편지한댔다. 이것도 세종시대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게 좀 많기는 해요. 세종시대 때 막 진짜 여러 가지 분야 쪽으로 많이 발전했지. 그 전후로. 네, 모범생님 어서와요. 자,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역시 고급이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골 때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다. 물론 이제 1급을 따려면 70점을 넘기면 되죠. 그 내가 예상했던 문제 딱 하나 나왔었어요. 내가 올해 올해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10번 문제? 신라 구조 오소경 시스템 문제 나왔어요. 딱 그 나왔어. 올해 지방선거라고 그 시사용어 문제가 나왔어요. 뭐 하긴 지금 한능권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있는 거지. 딱 이상한 문제 나왔죠. 어제 방송을 봤던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관련 문제 나올 거라고 했어.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자 가 인물이 조선 태주에게 지어받친 법전 경제 육전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다. 다 풀어야죠. 50문제까지. 50문제까지 다 풀고 축구볼 거예요. 재상중심의 정체를 강조한 가는 도서는 축조계획을 세우고 새 공괄의 이름을 경복공역을 짓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진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밑에 설명이 더 편하네. 이 밑에 설명이 좀 더 쉽네요. 정도전이네. 정도전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네요. 자 불시잡변 불교비판 계유정란은 조선 세주이고요. 해동 제국기 편찬 정도전은 일본에 갔다 오지 않았죠. 근데 정도전은요. 중국에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기축 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거 이거는 이제 조선 인조시대의 이유고요. 성악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성의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학문 연구보다는 정치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정답은 1번. 불시잡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숙류 억볼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도첩제가 시행된 게 조선시대예요. 그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처녀로 비군이가 된 사람들은요. 다 환속시켰어요. 그 결혼했다가 남편을 여의고 비군이가 됐다. 뭐 그런 거는 그냥 어 그래 가서 남편의 복이나 빌어서 뭐 그렇게 냅뒀어. 냅뒀어. 그런 거고요. 18번 가나 사이에 시기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 유형이 자 임금이 전 전제하기를 자 김엔손 얘기가 나왔어요. 스승 김종직의 조이재문을 실었대. 그 사초문제죠. 대간 홍문관을 알금 형을 은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때부터 대간들이 왕한테 왕의 반격을 받으시키죠. 연상군 시대죠. 무호사화의 원인이 된 사건이죠. 자 대사원 조광조 공훈을 삭제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선비의 역사 했었죠. 자 나사이 조광조의 위훈 삭제 이후 주초위안 사건이 조작돼가지고 김효사화가 일어나죠. 자 무호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를 쫙 보면 돼요. 자 외척관의 권력 다툼을 윤희이 제거된 거 을사사화고요. 2년 후 폐의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환국이고요.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반란을 일으킨 거 인조시대고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나뉜 거 이거 붕당이죠. 정답은 5번 폐비윤씨 사사사건에 전발이 알려져서 김구행필 등이 처형이 됐다. 갑자사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사화 때는요. 원래 타겟은 훈구 세력들 중에서 그 폐비윤씨를 사사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에요. 한명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한 거지 김구행필 이 사림족 인물들은요. 그냥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그냥 희생양이었어요. 이때는 19번 문제 갈게요. 조선시대의 상점터가 확인된 종로 피막골 그 종로의 북쪽에 피막길이 따로 그 골목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피막길은 그 그러니까 종로 그 본길하고 피막길 사이가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종로쪽 그 청진동 쪽에 그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막 유물들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 청진동이 그 빌딩 뭐 새로 세우고 그럴 때 그래서 그쪽은 막 건물들을 새로 세우면서도요. 그 피막길을 그대로 피막길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거기는 세 건물들이 설계가요. 한 1층하고 2층 사이예요. 그 피막길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요. 공간을 비워뒀어요.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피막길은 건물 안에서 그 피막길을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이제 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막길이 그렇게 보전이 돼 있다. 이 일대에 행랑을 지어 상가를 조성하고 가에게 빌려줬다. 가 중에는 유기전 상인이 대표적이었다.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발굴이 그 종로 그 청진동 그 빌딩 가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 교보문고 옆에 이게 그 보존된 게 있어요. 발굴된 거.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 금란정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란정권은요. 그 길거리 상인들 있잖아요. 보보상들. 그 보보상들이 그 종로 이 청진동 상점에서요. 자리 깔고 장사하는 거 길거리에서 자리 깔고 장사하면요. 그 점포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이 야 니들 여기서 장사하지만 하고 내보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50문제짜리니까 지업적인 거를 많이 물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낼 거리를 찾으려면 그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고급문제는요. 최소가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20번 밑줄을 그은 전쟁이 영향 김준노 남한산성을 피난한 국왕을 구하기 위해 누르와치 사위인 적장을 사살한 등에 전공을 세웠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고 하면 병자호란이죠.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영화 남한산성이 있었죠. 영화 남한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병자호란의 영향 사군육증개척 세종시대죠. 대마도정벌 세종시대죠. 그런데 사군육증개척은 세종시대의 정책 맞고 대마도정벌은요. 분명 대마도정벌 시기는 세종이 제외한 시기는 맞는데 이종모에게 명령을 했던 건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정벌 때는 세종즉이 초기여가지고 그때는 태종이 군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으로써 군사권하고 일부 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왕권 강화를 해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사살해버리죠. 시몬한테 영의전까지 주고 나서 죽여버려. 자 청해당한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 효종시대까지 있었죠. 정답 3번이에요. 개해 약조 세견센 입한거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비변사 처음 설치는 비변사는 조선중개에요. 조선중개의 비변사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 비변사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거는 유성용이죠. 자 15번에서 20번까지의 녹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